안녕하세요. 한해TV의 우정구 한윤도령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도령님 이번 영상은 양력 9월 10월 소띠 운세 영상입니다. 네 우리 소띠 여러분들 7월달 8월달에 송아지를 낳고 쉬는 모습을 좀 보였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좀 잘 휴식들 취했는지 궁금해합니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죠. 9월달 10월달 9월달 들어서면서부터 차차 이제 조금 시원해질 것 같긴 한데 아직까지는 조금 무더운 날씨가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우리 소띠 여러분들 9월달 10월달에 제가 공수를 정해보니 열심히 일은 하고 있었는데 그 땅에 뭔가 이렇게 심어진 건 없었어요. 빈 땅을 가는 우리 소띠 여러분들의 모습을 많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힘을 좀 아껴야 될 때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고요. 안 될 때는 과감하게 좀 포기를 하는 것도 지혜의 한 부분이다 라고 이렇게 참고를 하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안 되면 대대까지 하라 그런 말이 있죠.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맞는 말입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안 될 때는 조금 힘을 아껴야 될 필요도 있는 부분입니다. 우리 소띠 여러분들이 지금 그렇게 해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건강운이라든지 휴식을 좀 해야 된다든지 공부운이라든지 이런 거는 굉장히 상세 용기가 많이 있습니다. 외부적으로 뭔가 결과를 내야 되는 금년적인 부분, 명예적인 부분, 비즈니스적인 부분에서는 9월달 10월달이 녹록지는 않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할 수 있는 만큼만 하시고 나머지 잉여 에너지를 좀 아껴주셨으면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하면 또 잘 이런 부분들의 밸런스를 잡아가갈지 하나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만! 하지만 한우도룡이 댓글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댓글에 소원을 적어주세요. 영상 마지막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28살이 되는 정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5반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역시 시련과 고난이 드는 형국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10월달은 어떨까요? 짠! 아하! 그러네요. 조금 이제 9월달, 10월달, 역시나 5반기 동안 이렇게 나오고요. 전체적인 키워드는 그동안 해왔던 일들에 대해서 다시 유지, 보수, 수리를 하는 그런 용기입니다. 내가 그동안 해왔던, 준비해왔던 일들 다시 점검해보고 되돌아보고 다시 스펙을 좀 더 올리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인간사의 부분에서는 내가 좀 외부적인 일이 좀 막히다 보니까 좀 자신감이 떨어져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좀 고독수가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인관계, 지인관계, 가족관계에 있어가지고 조금 멀어지는 일이 생길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아프고 지병이 있고 그런 건 아니긴 하는데 정서적으로 좀 무기력증이 좀 생길 수가 있어요. 외부적으로 내가 다시 해왔던 일을 뭔가 점검하고 다시 준비하는 과정에서 활력이 좀 떨어질 수 있다 하시니까 마음적인 부분들 잘 잡으셨으면 합니다. 그래도 다행이로 금전적으로는 크게는 아니지만 어느 정도 조금은 여유가 생기는 형국이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이런 상황에 금전의 여유까지 없으면 더 막막한데 그래서 조금 금전의 여유가 생긴다라고 말씀을 하시니 자, 이런 시기도 필요합니다. 이런 시기가 있어야지만이 우리 사람이 성장하고 더 크게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이 될 수 있다 생각을 하시고 지혜롭게 잘 버텨내시다 보면은 나중에 아 그래 그런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좋은 일도 생기는구나 발판에 삼을 수 있을 것이라 꼭 생각합니다. 참고하셔서 좋은 성물들 많이 보셨으면 합니다. 자, 두 번째로 말씀드릴 때면요. 올해 마흔 살이 되는 울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양력 9월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나하다. 신경 쓰는 일들이 있다. 스트레스 받는 일들이 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고요. 자, 10월달은 어떻게 될까요? 이런 것들이 조금 시간이 걸리긴 하지만 해결이 된다 말씀을 하시긴 하거든요. 그래서 너무 급하게 마음적으로 대처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좀 이때는 9월달 10월달은 때 아닌 소기의 성과는 좀 이루어질 수 있는 타이밍이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기대는 안 했지만 갑자기 뭐 매출이 오른다든가 손님이 몰린다든가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이런 일들이 생긴다 하시니까 그래서 조금 심심한 위안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자, 사람 관계에서는 두통수를 좀 조심하라 라고 말씀하세요. 사람 관계에서 돈을 빌려준다든가 분업을 했는데 믿고 좀 의지를 하는 부분이라든가 이런 분에 좀 실망할 일이 좀 생길 수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 다른 건 괜찮은데 뭔가 기간지라든지 소화기통 또는 유행병 이런 거 조심하라 합니다. 요즘에 코로나 많이 유행하고 있죠. 유행병, 감기, 몸살 이런 거 좀 조심하라고 하시고요. 자, 금전적으로는 그래도 소소하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매출이 좀 올라간다든가 뭐 보너스를 받는다든가 금전에 조금 여유가 생기는 그런 타이밍이다라고 사료가 됩니다. 우리가 큰 돈은 아니지만 10만 원,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조금 소기에 그런 여윳돈이 생기면 뭐 친구들하고 막 순도 한 잔 하고 맛있는 것도 먹으러 가고 하잖아요. 그런 여윳돈이 생긴다 하시니까 그래도 좀 한숨을 돌릴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자, 세 번째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52살이 되는 개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자, 9월 달 어떨까요? 짠! 아하, 조금 다사다, 나라다. 확실히 우리 소띠 여러분들 전체적인 키워드가 좀 그래서 그런지 오늘 오방기가 조금 어둡긴 하네요. 자, 10월 때는 어떨까요? 아하, 좀 고난이 있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그래도 어려운 운기 속에서도 소소하게 내가 조금 일상생활 속에서 뭐 감투 쓰는 일은 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뭐 동아리 회장, 뭐 총무, 뭐 반 동창회 뭐 이런 쪽에서 아니면 우리 아파트에 뭐 이렇게 분여 회장 뭐 그런 거 감투 쓰는 일이 있다라고 말씀하시고요. 그래서 주변의 인간사의 덕망이 좀 사람들이 많이 몰리는 그런 운기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 인해가지고 내가 뭐 호소한 뭐 작은 일들을 주고받는 덕망을 주고받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말씀하시고요. 자, 건강적인 부분은 큰 질병 같은 건 없는데 부상 같은 건 좀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나 팔, 다리 이쪽으로 뭐 인대를 한다거나 기부수를 한다거나, 삐끗한다던가 이런 거 좀 조심하셨으면 하고요. 자, 금전적인 부분에서는 내가 명예를 유지하기 위해서 소소한 금전이 나가는 그런 운기예요. 예를 들어서 반장 선거하면은 반 친구들한테 햄버거도 좀 사줘야 되고 그런 운기거든요. 소소한 금전이 나가긴 하는데 큰 어려움 없고 그래도 내가 얻는 명예 수가 더 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지금 뭔가 이렇게 감투수 선생님을 준비하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덕망이 있는 타이밍이 아닐까 생각을 해봅니다. 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띠는요. 올해 64세가 되는 신축생 소띠 여러분들입니다. 오방기 먼저 뽑아보도록 할게요. 양력 9월 달 어떨까요? 짠! 오! 자, 그래도 소띠 여러분들 중에 처음으로 빨강이빨이 나왔네요. 그래도 기룬이 함께한다. 추석 무렵에 기룬이 함께한다. 말씀을 하시고요. 자, 10월 달에 이게 잘 이어질지 보니까 아하, 다시 조금 고난이 있는 형국이다. 그래도 좋은 페이스를 잘 유지를 하는 게 좋습니다. 냉탕과 옹탕을 오가는 운기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래서 큰 위기를 넘기고 큰 병도 낫는 그런 형국이에요. 위기와 고난이 오지만 그래도 무탈이 넘어간다. 특히나 인간 사이에 있어가지고 기다리던 사람들이 많이 몰려오는 그런 운기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편의점 사장님한테는 손님들이 기다리는 사람의 운기일 거고 솔로이신 분들한테는 좋은 인연이 다가오는 게 기다리던 인연의 소식이다. 뭐 그런 인간 사이에 덕망이 있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건강적인 부분에서는요. 뭔가 수술을, 시술을 좀 크게 하는 게 좀 보여요. 암투병 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근데 그래도 어느 정도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마음의 긍정적인 희망을 버리지 말고 투병이라든지 뭐 시술, 수술 잘 받으셨으면 하고요. 자, 금년적인 부분에서는 뭐 당장에 큰 덕망이 이어지진 않지만 그래서 한숨을 돌린다라고 말씀하세요. 뭐 대출이 뭐 풀려가지고 좀 돌린다든가 매매가 돼가지고 한숨 돌린다든가 이런 운기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어려운 와중에 조금 덕망을 볼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봅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한의도련에게 큰 힘이 됩니다. 한 번씩 꼭 부탁드립니다. 제발. 자, 오늘은 우리 소띠 여러분들 싹이 트면은 가을에 또 질 때도 있는 거고 지면은 또 봄에 또 피고 하는 거니까, 그쵸? 항상 어둡지만 않습니다. 여러분들의 삶도 그럴 것이고 저의 삶도 그럴 것입니다. 잘 참고하셔가지고 무탈이 잘 넘어가셨으면 하고 한의도련은 11월달 12월달 좀 더 좋은 공수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